하늘이 육바람을 여러분 잘 아시면 하늘이 에너지체 배양하는 법은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. 과거에 소크라테스가 호흡했을까요? 예수님이 호흡했을까요?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. 했어요. 왜? 온몸에 차크라가 안 열리고는요. 우리 고등 침팬치가 그 정도로 양심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. 우주의 진리를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구공을 알 정도는 가더라라고도요. 구공을 정밀하게 밝혀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.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말씀해 성인들은 천지의 정기다. 천지의 아주 올바른 기운이 뭉쳐서 성자로 태어난다. 기운 덩어리라고 본 거예요. 안 그러면 인간이 그걸 구현을 못하니까. 그런데 성인들이 태어나면 아니 소크라테스 때 무슨 호흡이 있어요. 태어났는데 호흡을 어떻게 해요? 성자들이 태어나면요. 주변에 가르쳐주겠다고 스승들이 갑니다. 동방 박사처럼 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단학을 어서 배워요. 지금 여러분.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잖아요. 한문 시대도 아니에요. 제가 태어났을 때. 그런데 한문 다 읽고 있죠. 저는 제 삶을 보면서 압니다. 예전 어른들도 다 그렇게 했겠군요. 하늘이요. 작정하면 다 가르쳐줘요. 다 해줘요. 한문 시대도 아닌데 한문 읽을 수 있게 해줘요. 한문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정보 얻을 수 있게 해주고. 단학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가 태식받이 다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. 이해 되세요? 제가 제 삶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알아요. 소크라테스 때 그 당시 무슨 호흡법이 있나요? 호흡했을까요? 아니요. 그런 분들 태어나면 가르쳐줄 분들 다 있어요. 다 가르쳐줘요. 소크라테스 시대 그 후대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 철학자 중에 아폴로니우스도 에너지체 만들어서 네로가 죽였는데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.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은 이적 다 부리고 다녔습니다. 그분은 이제 철학자라 예수님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뭐 레벨 차이 있더라도 예수님 하는 거 웬만한 거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거 다 하고 다녔어요. 재밌죠?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? 그 로마 철학자는.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. 다 가르쳐줘요.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. 신기하지 않으세요? 아니 지금 21세기에 4차 산후혁명으로 나아갈 시기에 왜 이런 호리타분한 경전 강의를 듣고 있고 그렇죠? 지난 세기 때도 이런 강의 별로 없었는데 왜 이런 강의를 듣고 있고 왜 단학법이 나와 있고 용어 비결이 왜 서점에 있는 거예요. 도대체. 왜 유튜브를 열면 화엄경이 풀어지고 있을까요?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. 밝혀질 때 되면 다 나오고 다 펼쳐지게 돼 있어요. 저도 처음에는 막 긴장해서 했어요. 이런 게 인류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공부 내가 잘못해서 인류사의 외계 끊기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.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우주가 하려면 다 하겠다. 그래서 걱정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. 우주가 언제든지 다시 이을 생각 있으면 다시 이어버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전 제 삶으로 체험했습니다. 전 제 삶으로 체험했습니다.